그럼 헤리 15호의 수박이었네요. 오 열심히 했네요. 손실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다. 그럼 얘는 어떤 소리 날 것 같애? 지브라 그러면 각자 어떤 소리 날까? Z는 E는 그렇지 E D B는 B R은 R A는 A 해 주자고 뭐? O 해 주자고 우리가 합쳐서 뭐 했까? ZE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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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뭐 할 수 있을까? Fox 오케이 X는 O는 O X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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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됐어요? 그지? 그럼 Fogs X는 X가 된걸로 그래서 합치로 뭐가 된거야? F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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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까? X는 뭐라고? X는 뭐라고? Fogs Fogs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집에서 이거 할 때 소리내면서 공부하고 있는거 맞지? 소리내면서 읽고 있죠?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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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W는 What? O 그 다음에 A는 O O 소연아 방학이지? 그치? 집에서 하고 왔었어야지 공부를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 그 다음에 T는 T E는 O O R은 R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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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뭘까요? Z Z Z는 Z Z O O O O O O O O O는 U가 됩니다. OK. 다음에는 뭘까요? OK. 아까 선생님이 W가 뭐 된다 했지? O 된다 했지? E는 대표 소리? E E, E, E T는 그럼 합치면 뭐가 돼요? WET 됐습니까? 얘가 뭐다? WET WET 자, 얘는 뭐가 될까요? 요요 요요 Y가 세 가지 소리를 갖고 있는데요 뭘 갖고 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Y의 첫 번째 소리는 짤막이죠 짤막이 또 I E I, E I, E 짤막이야 자, 여기에 Y가 없었으면 O, O지 O, O, O 근데 Y가 짤막이 있어서 뭐가 됐다? 요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무슨 소리를 낼까요? S S S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Yes 그 다음에 이런데도 Y가 있는데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해피 여기서 Y는 무슨 소리를 내요? 크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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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가 A, L, L이 O, W는 뭐든 됐죠? O나 아우 된다 이거 O, L라우인데 여기에 Y가 있으니까 다른 바퀴는 뭐가 됐다? YELLOW가 되는거죠? YELLOW OK, 그러면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OK, 그러면 어떤 소리 나고? YELLOW 지금 선생님이 이걸 왜 하느냐 혜리가 집에서 이걸 하란 말이야 모자이트로 바꿔서 의미제시로 바꿀 줄 알죠? 클래스카드에 옆에 놔두고 한글이 나오면서 한글을 읽고 공책에 쓰고 정답을 확인하고 맞은 틀렸으면 틀렸으면 두 번 더 쓰고요 이 공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틀리지 않을 때까지 이따 한번 써볼까요?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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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나왔어? 안 나왔어? 흐흐흐흐흫 그냥 돌려서 좋잖아, 나, 요렇게 YELLOW YELLOW 이따, 끝에, 그 다음에 O 맞았지요? OK, 요렇게 안 한거야 YELLOW 오케이, 그다음에 소리 ZU 써볼까요? 옳쳐 YELLOW 그다음에 어떤 소리 될까요? 어...렛 렛 써볼까요 렛 써볼까요 렛 썩 웨 Heath 이제는 뭐하실까요? Zebra 이제는 E가 내 이름을 불러기로 한거에요 Zebra 아주 낼 수 있는 글자는 하나도 없는데 그 다음에 E는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니까 대표놀이 E가 아니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E가 아닌가 다시 써도 되고 잘 안 외워줘서 Zebra Zebra 이것땐 Zebra 그래서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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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가 A로 부르는거죠. O는 내 이름을 불러줘. O 대표 소리. O A. U는 내 이름을 불러줘. U 대표 소리. O 힘 받았어. O. 그래서 안으로 갖고 있는 것은 A하고 O밖에 없네요. 여기서는 A에요. ZEBRA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습해야겠어요. 알겠나요? 자, 이름은 뭐가 될까요? WATER 써볼까요? 중국사람들이 이름을 WATER 하고 가면 WATER 물이라는 뜻이죠? 물이라는 뜻이죠? 중국사람들이 많이 연습해야겠어요. 알겠어? 해리야? OK. 그래서 여기가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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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쓸때는 선생님 WATER 읽을때는 WATER 읽을때는 WATER 자, W A의 압력은 WATER OK. 그다음에 이거 얘는 뭐가 될까요? FOX FOX 다 써볼까요? OK. 그다음에 얘는 IO IO 써볼까요? 음, 그렇죠. IO IO OK. 이제 시험치고 다음으로 갑니다. 또 봐. 또 봐. 또 봐. 감사합니다.